지장보살 번엄경 개경계의 이 없이 심의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개 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의 신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쥐방 무랑색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사리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옥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셔 부처님께 문화를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먹었고 백천만억의 대강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엄만 강명 구름이여 대자비 강명 구름이여 대지혜 강명 구름이여 대반야 강명 구름이여 대산매 강명 구름이여 대길상 강명 구름이여 대복덕 강명 구름이여 대공덕 강명 구름이여 대기 강명 구름이여 대찬탄 강명 구름이었다. 이러한 강명의 구름을 놓으시곤 다시 여러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라밀음이요, 지게 바라밀음이요, 인역 바라밀음이요, 정진 바라밀음이요, 선정 바라밀음이요, 지에 바라밀음이요, 대자대비의 음성이요, 대희대사의 음성이며, 해탈음이요, 무르음이요, 지에음이요, 대지에음이며, 사자호음이요, 대사자홈음이며, 운내음이요, 대운내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방국도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종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외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가실천, 무상천, 무본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천은 온갖 천인들과 용우무리, 귀신우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나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처목신 등의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악목기왕에서부터 담혈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경기왕에 이르기까지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우가 귀신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하려한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곱동아를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리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하려 없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아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인 성문이나 천인, 용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옵니다. 오직 어나우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마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이를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뒷글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모래알수와 같은 세 개안의 뒷글 하나를 일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리 십지의 가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이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천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에 성문이나 벽집으로 지휘해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지장보사리 십지의 신통력과 성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리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번을 돌이처내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지장보살리 마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상험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성원을 세어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로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때의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제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성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닿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하정자제왕 여래여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승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발하신 뒤여 상법시대의 한 바라모노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흥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업신여겼던 인라. 딸은 여러가지 반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거운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모노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상하스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하정자제왕열에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모노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하정자제왕열에의 의상이 매우 단정하고 이염있고 엄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잃으신 분이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모노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래였느니라. 그 어떤 신며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이른 뒤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모를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모노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가거 부처님 각하정 자제왕 여래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모노 딸은 감격하여 몸부름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래였느니라.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대 인재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여래께서 바라모노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탐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여 오면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제 바라모노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하정 자제왕 여래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 낮과 하루 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끊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되는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비쳐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얼꺼 물꺼 놓는 등 그 고통받는 형상은 천만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문어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으며 그 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느니라.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이신략과 엄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처다하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부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의 수는 백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열려덕이고 다음으로 오백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천백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촌은 할 양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독기의 왕에게 물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 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멸제리입니다. 무독기의 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성령에게 말하였다. 엉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멸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 자제왕 여래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사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관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모두 기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모노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하정 자제왕 여래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성원을 세웠느니라. 맹세하옵나니 저는 미력에 의해 다하도록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기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며 바람으로 따른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 번엄경 개경계에 이없이 심의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 신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수이방 무랑세계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아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잔탄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옥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절을 보내셔 부처님께 문화를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먹었고 백천만억의 대강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엄만 강명구름이여 대자비 강명구름이여 대지혜 강명구름이여 대반야 강명구름이여 대산매 강명구름이여 대길상 강명구름이여 대복덕 강명구름이여 대공덕 강명구름이여 대기의 강명구름이여 대찬탕 강명구름이여다. 이러한 강명의 구름을 놓으시곤 다시 여러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라밀음이여 지게 바라밀음이여 인역 바라밀음이여 정진 바라밀음이여 선정 바라밀음이여 지혜 바라밀음이여 대자 대비의 음성이여 대기 대사의 음성이여 해탈음이여 해탈음이여 무르음이여 지혜음이여 대지혜음이여 사자호음이여 대사자홈이며 운내음이여 대운내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쉬자 사바세계와 타방국도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종천, 무량정천, 변정천, 북생천, 복외천, 관가천, 엄식천, 무량음식천, 엄식가실천, 무상천, 무본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그리고 비상비비상천은 온갖 천인들과 용우물이, 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나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처목신 등은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악목기왕에서부터 담혈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경기왕에 이르기까지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우가, 귀신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동아를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리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아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인 성문이나 천인 용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옵니다. 오직 어나우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마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이를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뒷글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모래알수와 같은 세 개안의 뒷글 하나를 일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가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이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천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집으로 지휘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성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치를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번을 돌이처내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지장보살마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상험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성원을 세어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때의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성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제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성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낭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닿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하정자제왕 여래여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승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발하신 뒤여 상법시대의 한 바라모노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혼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삿댄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업신 여겼던 이니라. 딸은 여러가지 반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관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모노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모노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의상이 매우 단정하고 이엄있고 엄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에베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잃으신 분이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주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모노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래옵느니라. 그 어떤 신며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이른 뒤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모를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모노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가거 부처님 각하정 자제왕 여랜이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모노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만 해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래옵느니라.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대 인재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뭔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여랜께서 바라모노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탐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며 오면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제 바라모노 딸은 꼭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하정 자제왕 여랄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낮과 하루반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끊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되는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비쳐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 묽어 놓는 등 그 고통받는 형상은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몬어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으며 그 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느니라.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이신략과 엄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처사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부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의 수는 백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열려덕이고 다음으로 오백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천백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할 양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독기의 왕에게 물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 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멸제리입니다. 무독기의 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성령에게 말하였다. 엉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멸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사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관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기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모노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성원을 세웠느니라. 맹세하옵나니 맹세하옵나니 저는 미력에 위다하도록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왕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며 바람으로 따른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 번엄경 개경계의 이없이 심의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의 신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슈방 무랑세계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사리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옥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오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먹은 곳 백천만억의 대강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엄만 강명 구름이요 대자비 강명 구름이요 대지혜 강명 구름이요 대반야 강명 구름이요 대산매 강명 구름이요 대길상 강명 구름이요 대복덕 강명 구름이요 대공덕 강명 구름이요 대기 강명 구름이요 대찬탕 강명 구름이었다. 이러한 강명의 구름을 놓으시곤 다시 여러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라밀음이요 지게 바라밀음이요 인역 바라밀음이요 정진 바라밀음이요 선정 바라밀음이요 지의 바라밀음이요 대자대비의 음성이요 대희대사의 음성이며 해탈음이요 무르음이요 지의 음이요 대지의 음이며 사자호음이요 대사자홈음이며 운내음이요 대운내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방국도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종천, 무량정천, 변정천, 북생천, 보계천, 관가천, 관가천, 엄식천, 무량음식천, 엄식가실천, 무상천, 무본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그리고 비상비비상천은 온갖 천인들과 용우물이, 귀신우물이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나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처목신 등은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악목기왕에서부터 담혈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경기왕에 이르기까지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우가 귀신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동아를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리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아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인 성문이나 천인, 용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옵니다. 오직 언하우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마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뒷글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모래알수와 같은 세 개 안의 뒷글 하나를 일 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리 십지의 가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이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천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에 성문이나 벽집으로 지휘해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지장보사리 십지의 신통력과 성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미래스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리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번을 돌이처내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지장보살리 마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상험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성원을 세어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로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재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성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낭유탈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닿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하정자제왕 여래여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승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발하신 뒤여 상법시대의 한 바라모노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혼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업신여겼던 인라. 딸은 여러가지 반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관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모노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하정자제왕여래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모노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하정자제왕여래의 의상이 매우 단정하고 이엄있고 엄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잃으신 분이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모노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래옵니다. 그 어떤 신며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이른 뒤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모를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모노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려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가거 부처님 각하정 자제왕 여래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모노 딸은 감격하여 몸부름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대 인재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뭔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여래께서 바라모노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여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제 바라모노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하정 자제왕 여래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끊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되는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비쳐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 묽어 놓는다. 그 고통받는 형상은 천만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몬어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으며 그 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느니라.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이신략과 엄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니라.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처사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부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의 수는 백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열여덕이고 다음으로 오백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천백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천은 할 양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독기의 왕에게 물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멸제리입니다. 무독기의 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성령에게 말하였다. 엉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멸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 자제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관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기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람원의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하정 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성원을 세웠느니라. 맹세하옵나니 저는 미력에 위다하도록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기왕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며 바람원의 딸은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왔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차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하니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이는 우로로 금금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바문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 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 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 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활을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네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해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이는 우로로 공공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국왕 제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에는 그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 미녀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은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낳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여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아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겁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대의 그때의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어부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다라 산맥 산몰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거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해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어시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 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 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루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운 이는 우르르 금금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 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무르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 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 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어 갖추어 싸웁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투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바문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를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아뇩 따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하나님, 금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 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하니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우니는 우러러 공공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무르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바문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였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거부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활을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몰이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어시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 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운 이는 우로로 공공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은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무르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처 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어 싸웁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 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 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 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아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하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활을 받아 영원토록 안욕다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거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네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팔을 피어시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탁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운 이는 우로로 금금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무르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 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 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 억 사람을 제도하고 산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바문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아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여래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어부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활을 받아 영원토록 아뇩 따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원해하며 잠시 후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차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래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탁 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샅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우니는 우르르 긍긍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은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무르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산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하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심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어부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활을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몰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물이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사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루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이는 우로로 금금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은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쳐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바문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올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올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올건데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아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거부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3. 간 중생 어변품 중생들의 어변을 관찰한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까지 없가 그에 따라 받는 가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부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오 건데 연부제에서 지은 가까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씨여 바라오 건데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오 건데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은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제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 무관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미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 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속구치며 새로 된 뱅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위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위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 평상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은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 마디 이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 번 죽였다가 만 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귀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며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톡,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씨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일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겁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갔다 제3. 간 중생 업연품 중생들의 업연을 관찰한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 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갓까지 업가 그에 따라 받는 갑오는 어떠합니까 지장 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업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업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업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이 있기도 하고 업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 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오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갓까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업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오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은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제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제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셔,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관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리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속구치며 새로된 뱅과 새로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제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받아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은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 마디 이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 번 죽였다가 만 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귀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며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시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일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겁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정례하며 물러갔다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가까지 업가 그에 따라 받는 가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부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오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가까지 제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가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옵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오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은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제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제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셔,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관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쭙다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고 이름 하나일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오백 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이 천백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관지옥은 성둘레가 팔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일만리이고 성 이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관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천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이로 속구치며 새로된 뱅과 새로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일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가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은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천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새창으로 죄인은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깨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받아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독수리는 죄인은 눈을 쪼아먹고 새 뱀은 죄인은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 마디 이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만 번 죽였다가 만 번 살렸다가 합니다 제업으로 받는 카보가 이와 같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귀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옥의 제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급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며 잠깐 동안도 끊일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이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보를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새 그물, 새 사슬, 새 나귀, 새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새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위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기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지은 제어부 가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시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보를 다루는 기구 등의 일인가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겁 공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어린 얼굴로 합장정례하며 물러갔다 제4. 연부중생업 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복 이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낳두어 모든 고통 받는 업복 중생을 제도하고 만약 부처님은 대차비 이신력이 아니라면 저는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을 부축하심을 받아 알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오꼰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제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이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부도 받고 좋은 과부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시 사이가 없는 이라 티끌스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앵란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앵란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아득한 옛날에서의 어떤 언을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거듭 소원을 하여 이들 재업 중생은 우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못을 염려하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차제왕 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소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은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차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그대를 이에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각오 한량없는 아승지나이타 불과설껍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 성치여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수명은 육만 거비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으며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에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보리도래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며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언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취여래이시며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자재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아몽여래여 수명원 사십 겁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아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강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강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알아하는 물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간찰하여 강목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강목에게 물었느니라 강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멘 아마 죽은 그 생명의 수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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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강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채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말을 하였더니라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각오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강목아 내가 바로 내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거늘 너의 복력 때문에 다시 사람의 몸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강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었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제읍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어떤 제읍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제읍으로 각오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제읍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강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원하옵건데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셔 자비로서 어여삐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강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 천한 각오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 겁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제어부 가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곤 한 연후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언을 바라고 나자 청정연하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참으로 장하도다 강무가 내가 큰 차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아같은 큰 서언을 바라였구나 그 공독으로 너희 어머니는 13살로 이 업보의 몸을 버린담 바라문으로 태어나 백세의 수명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노리다가 불가를 이루어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차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 어몸으로 강무가를 제도하니는 곧 무진우 보살이 강무가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강무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이 먼 것부터 이아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서언을 세웠으며 널리의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세 중에 마냥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을 믿지 않는 자 사음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제업을 짓는 중생들은 나쁜 것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 건위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하게 기이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 재보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여하여 공경하고 에베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과 가지가지 징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곱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 곱을 항상 지원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 아가씨의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어 널리의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육포시킬지니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이 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널리 펴서 저 연부제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제왕 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에배를 드리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애껍에 그와 같은 큰 언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강대한 언을 바라나이까 언하옵건데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과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게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액컵으로부터 오늘의 일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 언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도 인연의 동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제업 중생들을 가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 언을 바라여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만약 삶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가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엄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언앙새로 태어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진족 간에 서로 다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고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 뜻을 어기고 고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 주변으로 졸지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 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을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보를 헛들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기물고 벙어리가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죽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욘해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개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보아는 바가 맑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써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가보를 말해주느니라 니는 지장보살이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뭔가,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가지의 가보 가운데 일부만 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짓는 각가지 재업에 따라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사천왕은 부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제4. 연부중생업 간품 연부제의 중생이 받는 업보 이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 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낳두어 모든 고통받는 업보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대자비 이 신력이 아니라면 저는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축하심을 받아 알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오꼰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제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이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부도 받고 좋은 과부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시 사이가 없는 이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앵란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앵란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아득한 옛날에서의 어떤 언을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거듭 소원을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못을 염려하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차제왕 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소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은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가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차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그대를 이에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각오 한량없는 아승지 나이타 불과설 껍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 성치여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수명은 육만 거비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으며 이웃나라 왕과 벗이 되어 함께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에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보리도래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며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언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치여래이시며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자재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아몽여래여 수명원 사십컵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불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한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강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강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알아하는 물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강목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강목에게 물었느냐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강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그 생명의 수가 천만의 다섯 배는 더 될 것이옵니다 존재시여 자비로소 불쌍히 여기시여 저희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아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강목에게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하목 열혜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혜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다 강목은 이마를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향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바라보며 애기어뜨렸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여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산과 같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강명을 놓으시며 강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대 강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채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말을 하였더니라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각오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강목아 내가 바로 내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어 먹거늘 너의 복력 때문에 다시 사람은 몸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강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었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제읍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어떤 제읍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제읍으로 각오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제읍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강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원하옵건데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서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셔 자비로서 어여삐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강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 천한 각오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도록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 겁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제어부 가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곤 한 연우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언을 바라고 나자 청정연하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참으로 장하도다 강무가 내가 큰 차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성원을 바라였구나 그 공독으로 너희 어머니는 열세살로 이 업보의 몸을 버린담 바라문으로 태어나 백세의 수명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국도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노리다가 불가를 이루어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차제왕 보살에게 이러셨다 그때 알아하는 몸으로 강무가를 제도하니는 곧 무진우 보살이 강무가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강무가는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이 먼 것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선을 세웠으며 널리의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세 중에 마냥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을 믿지 않는 자 사음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제업을 짓는 중생들은 나쁜 것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는 이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하게 기이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 재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여하여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과 가지가지 징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 만억 곱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 곱을 항상 지원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차제왕 보살이여 이 아가씨의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어 널리의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육포시킬지니라 정차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이 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널리 펴서 저 연부제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차제왕 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예배를 드리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사리 아득히 먼 애껍에 그와 같은 큰 언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강대한 언을 바라나이까 언하옵건데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과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게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예컵으로부터 오늘의 일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 언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도 인연의 동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재업 중생들을 가나였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 언을 바라여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만약 삶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가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엄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언앙새로 태어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고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 뜻을 어기고 고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 주변으로 졸지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삼보를 헛들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저런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헤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개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보아는 바가 맑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써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가보를 말해주느니라 니는 지장보살이 연부제어 중생들에게 몽과 잇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 가지의 가보 가운데 일부만 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각가지 재업에 따라 백천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사천왕은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제 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아 언컨대 천령 등의 팔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업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가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가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아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력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업의 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아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지지옥, 유하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옥,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갑오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기포능이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끔만한 것이라도 그 갑오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갑오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갑오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새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새나개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 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아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룡 등의 팔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아지옥 유아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교환지옥 발설지옥 분요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갑오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기포능이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우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 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제옥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 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와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엉컨대 천령 등의 8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하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 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제옥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 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와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엉컨대 천령 등의 8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하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 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제옥의 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 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 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엉컨대 천령 등의 팔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갑오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갑오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갑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하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교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하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갑오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아기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끔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 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제옥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 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엉컨대 천령 등의 팔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궁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지옥 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옥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 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 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의 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울령 등의 팔부 신중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갑오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갑오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갑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지지옥 유아지옥 유아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인자시옥 철이산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교환지옥 발설지옥 발설지옥 분요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갑오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기포능이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 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제옥의 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 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 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령 등의 팔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갑오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갑오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갑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하상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초록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갑오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기포능이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를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새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새나개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어부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심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려웠다 지금 세종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8학군대 미래세우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8부 신중과 미래세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보강보살가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존이시여 바라오군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사르 형상에 합장을 하느니 찬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은 삼십겁 동안 지은재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마냥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응,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에베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을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 선녀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독을 입는 까닭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동항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해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엄만한 상호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해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궁양하고 또 일을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여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살이여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에베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럿이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갑오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빙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파괴하며 말해 못 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악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제어부 가볍고 무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이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언 집 등 모시 등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 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 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묵한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독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 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 불가사의한 공독을 얻게 해리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장결에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슬피 운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거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노미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르 존상을 우로로 에베하면서 7일 동안 보사르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각오가 다한 후에 천만 생 동안 항상 종교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가거 여러 생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 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과 31의 10제일에 모든 제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됩니다.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었고 제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의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연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에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니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정기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도 지장보살의 지장보살이 구성 엑소 그가 사이한 이신력과 큰 성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증승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짓 부처님께 여쭌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입니다.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것 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팔아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애베한 다음 물러갔다. 제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심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리웠다. 지금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미래세우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구신 등과 미래세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사르 형상의 합장을 하느니 찬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은 삼십 껍 동안 지은재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요! 마냥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사르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예배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사로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얼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 선녀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차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보사를 공독을 입는 까닥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사리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사를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동항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헤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엄만한 상호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보살사리여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에베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사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를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궁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 여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사리여 미래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르르 에베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 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럿이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가보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약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못 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약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제보 가볍고 무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올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오듬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언 집 등 모시 등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다비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 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독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이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독을 얻게 해리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장결에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슬피우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거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해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가부가 다한 후에 천만 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 후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과거 여러 생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1일의 10제일에 모든 제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됩니다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의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10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연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10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니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정기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이신력과 큰 성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짓 부처님께 여쭌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입니다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것 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발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애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 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하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유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 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리웠다 지금 세종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꼰대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구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보강보살가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존이시여 바라오꼰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사르 형상의 합장을 하느니 잔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은 삼십겁 동안 지은재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마냥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사르상을 조상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에베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사로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얼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 선녀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보사를 공독을 입는 까닥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동항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해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원만한 상어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보살케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애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살 보강보살이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 열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살이요 미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르르 애배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럿이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가보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청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청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빙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 함이야 말해 못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약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다 업장으로 제어부 가볍고 무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모시 등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암흑의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다비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독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사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 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 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 불가사의한 공독을 얻게 해리라. 또한 보강보사리여 마냥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장결에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슬피우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거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고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사리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또 보강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해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리 순상을 우로로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가부가 다 한 후에 천만 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사리여 미래세우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재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 후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과거 여러 생을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 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사리여 미래에서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1의 10제일에 모든 제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는 이라. 연부제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의 백천 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연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 남북 백 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 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로 가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로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로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니 미래세 백천만 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종교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이신력과 큰 성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짓 부처님께 여쭌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겉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팔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애베한 다음 물러갔다. 공손히 제 6. 열의 찬탄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넣어서 백천억 항하의 모래알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모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요 이신력을 나타내어 제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살 및 천, 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 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렸다. 지금 세종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종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미래세우 말법시대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간을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구 신중가 미래세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종께서 보강보살가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독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종이시여 바라오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마냥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사르 형상의 합장을 하느니 잔탄을 하느니 에베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 하느니 등은 삼식겁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마냥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응,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상하여 한 번이라도 우르르 애베하는 자는 백번이나 삼십삼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사로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치를 하여 만들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되 하루도 걸음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며 이 선여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담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는 까닭으로 백천만 겁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는 한 식경동항 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헤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겁 중에 엄만한 상어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 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영문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엄만하니 지장보살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우러러 에베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보강보살 이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 지장 보살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궁양하고 또 일을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를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 열의 행악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강보살 이오 미래 세상에 마냥 나쁜 사람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에베함을 보고 망령되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럿이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거부 천보리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 까지도 해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가보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몸을 받게 되는 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빙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하물며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못하겠느냐 보강보살이여 마냥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지방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 헐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세악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제어부 가볍고 무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잊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암흑의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약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철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 기운이 다한 자라면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이를 말하고 이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독으로 그 공독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이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독을 얻게 되리라 또한 보강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장결에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슬피우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거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올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 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건석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노미라 또 보강 보살이여 만약 미래서의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엇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로로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 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각오가 다한 후에 천만 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 보살이여 미래서의 연부지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든가 다른 신분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 번 불러주면 비록 가거 여러 생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 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강보사리여 미래서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과 31의 10제일에 모든 제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됩니다 연부지의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님이었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삶 거짓말 등의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연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 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린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백천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라 또한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에 모든 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은 백천만억의 대이신력으로 가위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재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니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정교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릴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요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장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겉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발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제7 이익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보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지무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 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할 양 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 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닌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록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 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여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뒷글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 깨여 주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이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제를 베풀어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씨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씨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닦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 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 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각오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 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재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죄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이를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배하고 물러갔다. 제7 이익 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래웠다. 세준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 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전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이해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 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 등의 팔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 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요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생각 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음음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 보살께 여쭈었다 지장 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 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은 이 신략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옥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마를 잘 새겨 스스로 닫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 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재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재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배하고 물러갔다. 제7 이익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준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지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받지 받지 않도록 해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전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호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 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이해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 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요.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 이다 세존 세존 이시요.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뿐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씨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신약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씨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옥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일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닫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갑오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 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재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재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할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일을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배하고 물러갔다. 제7 이익 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 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전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이해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 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 등의 팔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벌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 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요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간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뿐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옥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마를 잘 새겨 스스로 닫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음의 큰 귀신 기약없이 닥쳐 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나 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 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재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죄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적당히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두구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배하고 물러갔다. 제7 이익 정망품 주군이와 산 사람을 함께 이익되게 함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래웠다. 세준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분 다시 그런 길을 받지 않도록 해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악기를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종기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분 한분 명어를 분명히 불러 인정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이해해 짓는 성스러운 인형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 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등의 팔구신 중 사람과 사람아님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삶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상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애벼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한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죽은 사람에게 털큼만큼은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록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 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여 짊어진 짐이 백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뒷글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음음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 보살께 여쭈었다. 지장 보살이셔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가족들이 죽은 일을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 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집으로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성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가의 옳고 그림을 따진 뒤에야 그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제일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 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검 만검을 지나도록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제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 선업을 도와줄 때는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재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보고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독의 7분의 이를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한의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면서 애배하고 물러갔다. 제8 염라왕 염라왕 중 찬타품 염라왕의 무리들을 찬탄하심 그때 철이 산 안의 한량없는 귀왕들이 염라 천자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기왕 다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기왕 적호기왕 사난기왕 비신기왕 정광기왕 낭화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무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죽음기왕 주수기왕 주메기왕 주산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험기왕 삼목기왕 사목기왕 사목기왕 오목기왕 기리시랑 대기리시랑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야나타왕 대야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서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기왕이 염나 천자왕께 부처님의 이 신략과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궁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나 천자가 꾸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은 이 신략과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감히 못 싸우니 언하우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 천자에게 이러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을 지니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이때 염나 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저러 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가나올건데 육도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반편으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사를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사를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대.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오 꼰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 천자에게 이르셨다. 염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국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사름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이를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염부제 염부제 중생은 납분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롱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야차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애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측하고 이끌어 위험한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길로 가지 말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도가 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가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밟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하느니라. 이처럼 이처럼 지장 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어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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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준이셔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의 여러 기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건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은 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한 여인이 한 택들만큼 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정기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로 부처님 법문어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이라도 공양하며 저희 저희 기왕들은 이 사람에게 애비에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성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행액이나 몹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 오직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기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 천자가 선남자 선녀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또한 범 앙가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기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본래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저들의 태어난과 죽음을 모두 간장하는 것이옵니다. 저 본래 어는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한 아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포하여 아이와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은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악의에 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또한 연부지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어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이다. 더욱이 죽은 이 스스로가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양한 일이 하니 어릴까 그러나 이 연부지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 할 때가 되면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벌레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못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지의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눈과 기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기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 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며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재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 이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소원을 말하여 태어난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언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 기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래였다. 바랍군대 세준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이는 보살이 자비 자비 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여. 실은 귀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170 법을 지나 주명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언은 무상 여래여 거부 이름은 알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리라. 지장보사리여 이 대기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맞는 이라. 제8 염나왕 중 찬타품 염나왕의 무리들을 찬탄하심 그때 철이 산 아는 한량없는 기왕들이 염나 천자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기왕 다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기왕 적호기왕 사난기왕 비신기왕 정광기왕 나화기왕 천안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무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죽음기왕 주수기왕 주맥기왕 주맥기왕 주산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험기왕 삼목기왕 사목기왕 사목기왕 오목기왕 길이시랑 대길이시랑 길이차왕 길이차왕 대길이차왕 대길이차왕 이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기왕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은 이신냐가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꾸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종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은 이신냐가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으로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감히 못 싸우니 언하우건대 세종께서는 자비로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러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을 지니라 그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이때 염라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저르르 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종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가나올건데 육도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반편으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사를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인나이다 세종이시여 지장보사를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대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오건데 세종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 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급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제인들까지도 그들이 진한 세상에 지은 이를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납분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됩니다.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야차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애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측하고 이끌어 위험할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마라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길로 가지 말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 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도가 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엇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받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하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어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하여 업이 무거워지면 영원히 시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그때 악독 기왕이 합장 공격한 거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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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은 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한 여인이 한 택들만큼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정기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로어 부처님 법문어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이라도 공양하면 저희 기요왕들은 이 사람에게 애비에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성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행액이나 몹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기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 천자가 선남자 선녀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나 또한 범 앙가 제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기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랫다 세존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베어는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저들의 태어난과 죽음을 모두 간장하는 것이옵니다 저의 본래어는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포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호자가 함께 편안함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은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악의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악의에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또한 연부지의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이다 더욱이 주군이 스스로가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양한 일이 아니오릴까 그러나 이 연부지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가 되면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못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아같이 연부지의 남자와 여자들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기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된 아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 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재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 희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성원을 말하여 태어난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에서 남녀 중생들이 낳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언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 기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래였다 바랍 바랍건대 세존이셔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희 모두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이는 보살이 차비얼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여 실은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일백칠십 법을 지나 주명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 여래여 거부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리라 지장보살요 이 대기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맞느니라 제8 염나 왕 중 찬타품 염나 왕의 무리들을 찬탄하심 그때 철이산 철이산 안의 천안기왕 탐수기왕 부석기왕 주무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죽음기왕 주수기왕 기리시랑 대기리시랑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염나 천자왕께 부처님은 이신녀가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나 천자가 꾸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은 이신녀가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감히 못 싸우니 언하우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 천자에게 이러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을 지니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이때 염나 천자는 부처님을 우로로 저를 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가나올건데 육도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반편으로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사를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사를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대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오건데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 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고칠어서 길들이기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급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이를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애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측하고 이끌어 위험할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길로 가지 말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 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도가 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가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밟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하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어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하여 업이 무거워지면 영혼이 시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그때 악도 기왕이 합장 공격한 하옵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준 세준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은 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한 여인이 한 댓글만큼 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정기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로어 부처님 법문어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이라도 공양하며 저희 기요왕들은 이 사람에게 애비에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성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행액이나 몹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기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 천자가 선남자 선녀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나 또한 범 앙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기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렙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베어는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저들의 태어난과 죽음을 모두 간장하는 것이옵니다 저의 본래어는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포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반대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호자가 함께 편안함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은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악의에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또한 연부지의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어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이다 더욱이 죽은 이 스스로가 선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양한 일이 아니오릴까 그러나 이 연부지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가 되면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못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지의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풍관 fun 한 이 이때 그 가족들이 큰 공연을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재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희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운을 말하여 태어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언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희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랍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희왕은 이미 가거 백천생 동안 대규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이는 보살이의 차비얼력으로 대규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여. 실은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일 백 칠십 겁을 지나 주명 대규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여래여 거부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리라. 지장보사리여, 이 대규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맞느니라.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마아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리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가가할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급 동안 낙오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모시어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봐도 마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에 이루다 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선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해상에서 대범왕이래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갑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 번호 대급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호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 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이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양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양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데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네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사리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식급 동안 낙오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모시어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에 이루다 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선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베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해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 번호 대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음 오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양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양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마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기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오로로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해상에서 대범 왕이되어 대범 왕이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 번호 대급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호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관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관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재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재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재구 칭불명호품 가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러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재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들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가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식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하게 되나이다. 또 가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가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 여래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으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여래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 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 시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낙오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우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압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종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 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준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십 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파두 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 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 씹을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 벗어나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우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없사운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제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할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9 칭불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러셨다. 그대가 그대가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 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네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들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십 법 동안 낙오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얻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바둑 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우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의 이루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고류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은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하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 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낙오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우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번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어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제업도 점점 소멸되나 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 이까 할 양없는 죄가 소멸되고 할 양없는 복을 얻게 되나 이다. 제 구 칭불 명호품 과거 부처님들의 명호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에서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제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 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이네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될 것이니 그대가 언을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었다. 세존이시여 가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사십 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잔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하사급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발심하여 기이하면 이 사람은 이 없는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바두 마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천번을 욕 깨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 이까 또 과거 이루 다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 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고류선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로 애베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형거부 천불 해상에서 대범 왕이 되어 으뜸간은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와 시불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알아하는 각오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급 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번호 대급 동안 낙오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 열애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호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얼불 사낭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얼불 얼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나 천상사람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은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양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이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어 삶의 대 역할 여행을 지옥에 지옥에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그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제 10. 교량보시공덕품 보시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망아살이 부처님은 이 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옵다. 세준이시여, 죄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준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복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옵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양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이다.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옵 왕이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할양이 없고 끝이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학,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할양 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녀이니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이니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할양 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녀이니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할양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이니 부처님의 탐녀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닦아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선근을 심 때 이 착한 공독을 털끝하나 뒤끌하나 모래하나 정말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독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독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노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형 공독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보시공독품, 보시공독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 신녁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독을 해야려고 하는데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없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시길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고시한 공독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듯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학,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녀이니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전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 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고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탐녀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닦아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근을 심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벗개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노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마안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려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해야려고 하는데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회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에 부처님께 아리었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람은 대장전이다. 대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듯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감명이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랭가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제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약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로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학,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룡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고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려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저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근을 심 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벗개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노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 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 신념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없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였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간문이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랭가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양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이다.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옵 왕이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일백급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급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록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실을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룡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려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부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닦아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선근을 심 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보시공덕품, 보시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려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해야려구인데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없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고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듯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동안 재석천환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반능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등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은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전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고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녀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부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닦아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선근을 심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하나를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지방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오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 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 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업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고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헤아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였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 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듯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동안 재석천황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동안 항상 대범천황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동안 항상 전용성황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동안 작은 나라옵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용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량이니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은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전상을 배웠고 보호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녀이니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고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이니 부처님의 탐녀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호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저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선근을 심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끗하나 티끗하나 티끗하나 모래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벗개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지방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이에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되느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사리여 보시오 인형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십일 지신호법품 견내 지신의 호법성원 그때 땅의 신인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셔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로로 뱉고 애비에 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히 김나이다. 세존이셔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토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간나이다. 세존이셔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남으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에베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 후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볼,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석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십일 지신 호법품 견례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셔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사를 우로로 뱉고 애비에 하였사온데 모둠 보살 마사리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둠 보살들 보다도 더 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셔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 보살 백천으로 형상을 나토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서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간나이다. 세존이셔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에베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볼,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윙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진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석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십일 지신호법품 견례 지신호법품 견례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례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셔. 세존이셔.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로로 뱉고 애비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허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 보다도 더 서운이 깊나이다. 세존이셔.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서운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감나이다. 세존이셔.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에베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볼,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윙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진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에 존상에 예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호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제 십일 지신 호법품 견내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땅의 신인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셔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 뱉고 애비해 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 보다도 더 서운히 깊나이다. 세존이셔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토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서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간나이다. 세존이셔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에베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돌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의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의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볼,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위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의 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의 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십일 지신 호법품 견내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로로 뱉고 애비하였사운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히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토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운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감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애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 후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곁내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성하며 경전을 독성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볼,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윅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진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보살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사를 존상해 예경하고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성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11. 지신 호법품 견내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전이셔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아살을 우로로 뱉고 애비해 하였사운데 모든 보살 마아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아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히 김나이다. 세전이셔 지장보살 마아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토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운데 지장보살 마아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감나이다. 세전이셔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에베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의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의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의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볼,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융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의 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의 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보살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성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11일 지신 호법품 견내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셔.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로로 뱉고 에비에 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히 김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토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서운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간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애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제나 하제를 만나지 않으며 재물 후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셔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셔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볼,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윅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요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애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애경하고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호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11. 지신 호법품 견내 지신의 호법사원 그때 땅의 신인 견내 지신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전이셔 제가 애프터 한량없는 보살 마아살을 우러러뱉고 애비해 하였사운데 모든 보살 마아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아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운히 김나이다. 세전이셔 지장보살 마아살은 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 보현, 간음,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토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운데 지장보살 마아살은 육도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소원을 세운 거부수는 천백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감나이다. 세전이셔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와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로로 에베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현재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재무로 헛된 손실이 없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성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서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이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윅 등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지신이여 그대의 대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잇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독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독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진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며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죄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예경하고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제 12. 견문 이익품 보고들어 얻는 이익 그때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와 미간 백호로부터 백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강명을 놓으셨으니 그 강명을 이른바 백호상강이여 대벽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여 대서호상강이며 옥호상강이여 대옥호상강이며 좌호상강이여 대좌호상강이며 청호상강이여 대청호상강이며 벽호상강이여 대벽호상강이여 홍호상강이여 대홍호상강이며 녹호상강이여 대놓고상강이며 금호상강이여 대금호상강이며 천륜호강이요. 대천륜호강이며, 보륜호강이요.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요. 대일륜호강이며, 얼륜호강이요. 대얼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요.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요. 대해운호강이며, 경운호상강이요. 대경운호상강 등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폭호에서 이와 같은 강명을 놓이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 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랑과 사람 아니니 등에게 이르시었다 들으라! 여래가 오늘 도리천궁회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다라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간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갇힌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이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 용 등의 팔부 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인연이 있어 천, 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아가 육도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이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들과 천, 용 등의 팔부 신장을 불쌍히 여고 지장보사리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이해해 말하리라 간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준씨여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닿아여 다섯 가지 세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사리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박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 꽃, 의복, 음식, 포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는 공독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가위 없는 이라 간센보사리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사리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하를 그려 그 눈으로 보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느니라 또 병든 사람의 손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사리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가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지장보사리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하를 그리게 하여 그로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독에 힘입어 병이 안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느니라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동안의 재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독으로 죽은 뒤에 모든 재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노리게 되느니라 간센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세 살, 다섯 살, 열 살이 못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입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린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애비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사를 형상해 우러러 애비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의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신이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또 날마다 지장보사를 생각하며 명호를 천번씩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산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그의 목숨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러게 되면 현세에서 먹고 있는 곳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행액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나 어찌 그 사람은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됩니다 간센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상계의 고통을 여유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산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성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산의 형상 앞에 기이하고, 애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 또한 지장보산의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산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에 대하여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애우고자 하지만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게 되는 이가 있느니라 이러한 선남자 선녀인은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지장보산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산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래고 다시 향, 꽃, 의복, 음식, 장엄구 등으로 보살에게 공양한가 동시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올려 하루낮, 하루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산님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실 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삿된 음행이나 망어나 살생을 7일 또는 20일 동안 삼가면 이 선남자 선녀의 꿈속에 지장보산이 가없는 몸을 나투어 이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어줍니다 이 꿈을 깨고 나면 곧 청명을 얻나니 경전을 읽어 한 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글귀 한 개송까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화함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몸을 괴롭게 하거나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며 지장보사로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간생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계로 인하여 또 궁적사적으로 그리고 낙어 죽는 일이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먼저 지장보사로 명호를 만번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을 토지시니 그를 보호하여 가고 오고 안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며 호랑이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느니라 간생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만약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 것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간생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겁도록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서라여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이 신역을 가나하거니 항하석업 서라여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면 인간 천인 할 것 없이 그 이익이 할 영없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싸움 복이 다 해지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장보살 이 신역의 지심으로 기이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장 남김없이 없어지네 어떤 사람 어린 시절 양친부모 여의고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형제자매 여러 친족 남김없이 흩어져서 다 자라난 이후에도 그 행방을 모릴 때 지장보살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지극정성 다 기울여 쉼없이 절으라고 스물하루 보살 명호 생각하고 부를 지면 지장보살 가없는 몸 그 앞에 놔두시어 그 가족 태어난 곳 고루고루 보여주고 사막도에 떨어진 자 모두 모두 건져주네 만약 능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정진하면 성스러운 마정숙이 틀림없이 받게 되리 어떤 사람 뜻을 세워 무상보리 구하거나 상계 속의 모든 고통 벗어나게 원하올 때 모름지기 이 사람은 대비심을 바라고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선 먼저 첨례하면 여러가지 모든 성은 하루빨리 성취되고 모든 업장 남김없이 모두 모두 사라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경전 내용 통달하여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기 원하도다 비록 능이 부사의한 거룩한 논 세었건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난 세상 이 사람은 지은 업장 장애 되어 거룩하온 대승경전 능이 애지 못함이니 향과 꽃과 옷과 음식 여러가지 공양구로 지극정성 기울여서 지장 대상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보살림께 올리고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지난 뒤에 마신다 깊은 믿음 일으켜서 오신체를 상가하고 술과 고기 삿댄 음행 망어 등은 물론이요 살생 또한 하지 않고 삼칠일을 지내면서 지장보살 그 명호를 지성으로 염한다면 꿈속에서 가위없는 대보살을 보게 되고 깨어나면 눈과 귀가 모두 모두 밝아져서 대승경전 읽는 소리 기점에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두고두고 기리기리 기억하니 이 모두가 지장보살 부사이한 실력으로 그들에게 총명치에 내려주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중생 가난하고 병이 많아 고생하고 집안 또한 몰락하여 가정 모두 흩어지며 잠을 자면 꿈자리가 불안하게 크지 없고 구하는 것 못 구하고 뜻하는 일 못 이룰 때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성다에 절을 하면 세상살이 그 속에서 나쁜 일 다 없어지고 잠잘 때나 꿈에서도 편안함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이 보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험한 바다 지나갈 때 도끼 품은 짐승이나 나쁜 사람 비롯하여 나쁜 신과 나쁜 귀신 여러가지 약품으로 온갖 고통 온갖 고난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온 지장보살 전상 앞에 이르러서 이심으로 애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모든 산과 바다 속에 가득하던 재난들이 모두 모두 소멸되어 평온함을 얻는다네 가늠이여 지심으로 나의 말을 들일지니 지장보살 이신력은 끝이 없고 부사으라 백천만겁 다하여도 공동모두 못서라니 지장보살 이신력을 그대 널리 알릴지라 지장보살 그 이름을 어떤이가 혹 듣고서 거룩하온 형상 앞에 지성다의 절을 하고 향과 꽃과 어복들과 음식 갖춰 공양하면 백천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만약 능히 이 공덕을 온법계에 해양하면 마침내는 성부라여 나고 죽음 벗어나리 그러므로 가늠이여 이러한 법 잘 알아서 항하사수 저 국토에 널리 일러 줄지니라 제 13총로 인천품 사랑가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관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근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놓고 사라진 눈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닥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근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외운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가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이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룡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애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가지의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오브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근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사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사르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사르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구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르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이 지위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한 향과 꽃과 한해록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사림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사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사르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사려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사려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는 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나투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사려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천상과 인간 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닿게 하라 지장보사려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사로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고칠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천원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가 천용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사로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사로 형상을 오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로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애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의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구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제13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겁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금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둬고 사라지느니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놔두어 금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냥 미래세의 천상가 인간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한 알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 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 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용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오로로 에베하게 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에베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의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귀신이 돕고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 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을 대느니라 나뿐어부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어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 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8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사를 불가서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한 향과 꽃과 하늘옷과 보배구슬이 피어있었습니다. 제13 총로 인천품 사랑과 천인을 부촉하신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하사르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어 모든 부처님이 천만 겁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는 이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불보살과 천용등의 무리들이 모인 이 도리천궁의 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을 그대에게 맡겨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미니 어찌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내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근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워도 곧 사라지는 이라.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몸을 백천만억으로 놔두어 근기와 성품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만약 미래에서의 천상과 인간 세상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이라도 심으며 그대는 도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이없는 도를 닫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천인이나 인간 중에서 업에 따라 가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지옥문에 이르러 한부처님, 한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을 한 계속만이라도 해온다면 이 모든 중생들을 신통력과 방편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두루 널리 제도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해 한생각의 공경심만 일으켜도 저는 백천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여 속히 생사 가운데에서 해탈을 얻게 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을 닦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이 없는 깨달음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호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천원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과 천룡 등이 있어 이 경쟁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또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로로 애배하게 된다면 몇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호공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이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여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로로 애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의 공덕을 얻으리라. 천인과 용이 항상 지켜주고 선한 가보가 나날이 더해지며 성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으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여지며 질병이 침범하지 않으며 수재나 하재를 만나지 않으며 도둑으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귀신이 돕고 또 지켜주는 이라. 여자는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영모가 단정하고 빼어나며 여러 생 동안 천상에 태어나며 때로는 제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 내생의 일을 알게 되며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게 되며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함옥하며 뜻밖의 재앙이 모두 생활되느니라. 나쁜 오브 길이 영원히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으며 밤에는 꿈이 안락하고 조상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며 모든 성연이 찬탄을 하며 청명하고 금기가 빼어나게 되며 자비심이 더욱 풍부해지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허공장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천용, 귀신 등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배하거나 지장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애배하면 다음 일곱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속히 성연의 지위에 오르고 악업이 섬멸되며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며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본원력이 더욱더 커지며 숙명을 통달하며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느니라. 그때 시방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용등의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이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에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으로 한량없는 향과 꽃과 한해롭과 보배구슬이 피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하여 마치자 모임의 일체의 대중들이 다 함께 우려로 애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아멘